2016년 10월 2일 주일말씀 요약입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주님께서 무리 속에 거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때 몇몇 제자들에게 재촉하십니다. 배를 타고 떠나라. 건너편으로 가서 너희들이 할 일이 있다. 내가 가기 전에 먼저 가서 길을 평탄케 하라.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은 배를 타고 떠납니다. 그런데 물결이 강해집니다. 바람이 배를 거스릅니다. 제자들이 무서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십니다.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위령 아니냐? 무서워. 소리지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게 하소서 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오라 베드로야 내게로 오라 하시고 베드로는 물 위를 걷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일어납니다. 바람이 일어납니다. 파도가 일어납니다. 무서워서 빠져버립니다. 소리지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때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구해 주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베드로야 의심하지 마라. 내 말을 믿어라. 배에 오른 베드로는 생각이 깊어집니다. 믿음을 세웁니다. 그때 바람이 잔잔해졌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절을 하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배는 진짜 배와 바다가 아닙니다. 바다는 세상을 뜻합니다. 이 땅을 뜻합니다. 배는 섭리의 배입니다. 하나님 역사 속에 진행되어져 가는 섭리였습니다. 섭리의 배였습니다. 육의 눈으로 세상이라는 바다를 헤엄쳐온 제자들은 파도가 일어나면 무서워하고 바람이 불면 두려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세상의 바다를 피하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다스리고 주관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삶을 보다 더욱 새롭고 멋있게 아름답고 보람되게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을 때 바람이 잔잔해지고 풍랑이 멈추는 것입니다. 세상의 환란과 핍박을 이겨나갈 수 있는 정답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를 믿을 때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지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담대한 마음을 가질 때 파도와 풍랑을 주관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당대에 쓰인 책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서기관이 받아 적은 책이 아닙니다. 그렇게 기록된 역사서가 아닙니다. 주님을 모으신 제자들이 그들의 입술을 통해 구전되고 구전되어서 후손이 펜을 든 것입니다. 주님이 가시고 나서 최소 30년, 40년 후에 기록되어졌습니다. 주님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실 때 말씀을 듣는 제자들의 은혜는 각각이었습니다. 감동도 달랐고 깨달음도 달랐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전해지는 말씀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사복음서는 비슷하지만 다른 내용입니다. 다른 내용이지만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틀린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은혜와 깨달음이 달랐기 때문에 제자들의 입술로 구전되어온 그 말씀을 기록하게 되면 오늘날의 사복음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번 주 말씀은 내니 두려워 말라입니다. 한 주간 묵상말씀으로 말씀 이어가겠습니다.